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어제부터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만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이번 참사를 갈무리하려면 국정조사는 불가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과 갈등 때문에 과연 조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본래 취지는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는 생존자들, 그리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국회가 또 다른 아픔과 실망만 안겨주는 건 아닌지 걱정도 큽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과 국조특위위원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참사 당일 구급용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이용했다는 논란, 첫 소식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2회, 기간보고 2회, 청문회 3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 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50일이 넘은 가운데, 어제 국회 국정조사가 결국 야3당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어제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야가 당초 예산안 통과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 회의를 열었다는 게 야당 측의 설명입니다. 특위는 어제 회의 1시간이 채 안 돼서 국정조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참사 현장과 서울시, 행정안정부, 용산구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요. 그 후에는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등 참사 관련 정부기관의 보고도 듣기로 했습니다. 국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는 다음 달 2일부터 3차례 열립니다. 이상민 행안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포함해 모두 8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어제 회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서 저는 더 이상 본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30일은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대로 예비조사 진행도 자료 제출도 안 되고 전문위원 채택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위가 어제부터 사실상 본격 가동이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벌써부터 기간 연장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시작부터 특위기관 연장에 대한 요청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 측 불참을 질타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합의를 야당이 위반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단독으로 국조를 한다면 기간 연장은 없다고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조위를 운영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1월 7일 끝나는 걸로 한 것도 그 이후에 절대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이처럼 여야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인데다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 역시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지 시작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경찰의 수사를 받는 증인이나 기관의 경우 증언이나 출석을 거부할 근거가 있고 기관 고발이나 증인 고발의 경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위 기관 내내 진통이 예상됩니다. 어쨌든 일단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되긴 했는데요. 초반부터 돌발 변수가 생겨서 논란입니다. 의사 출신으로 이태원 국조위원을 맡고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참사 당일 구급 의료인력이 타야 하는 이른바 닥터카를 타고서 현장에 간 것을 두고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닥터카와 구급차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닥터카는 통상적으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는 구급차와는 달리 전문의와 간호사가 탑승을 해서 길 위에 움직이는 응급실로도 불리는 형태의 구급차입니다. 참사 당시 고양시에 위치한 명지병원에서도 구조활동을 위해서 닥터카를 출동시켰고요. 여기에 신현영 의원이 함께 탑승해 참사 현장으로 간 것이죠. 신 의원은 명지병원의 의사로 일하다가 2020년에 휴직하고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원으로서 정치인이 됐습니다. 자신이 일했던 병원팀과 함께 참사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나섰던 이 사실은요. 사건 당시에도 이미 알려졌던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신 의원은 참사 직후 자신의 SNS에 구조활동 사진 등을 올리면서 명지병원 닥터카로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요. 자신이 명지병원 팀들과 함께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현장에는 새벽 1시 40분쯤 도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나온 신 의원 인터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앙의료센터에서 명지병원에도 이 재난침 요청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저도 병원의 팀들과 함께 같이 현장에 투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현장에 갔었던 한 1시 40분 그리고 새벽 상황까지만 보더라도 그런데 해당 명지병원 닥터카가 신현영 의원을 자택 근처에서 태우고 가느라 이 참사 현장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보다 20여 분이나 더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측이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주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참사 현장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수원과 의정부에서 출발한 닥터카의 경우 현장에 도착하는 데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25킬로미터가량 떨어져 있는 이 고양시 명지병원 닥터카는 54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였는데 20분 이상 더 걸린 셈이죠. 당시 운행 기록 등을 보면 해당 닥터카는 강변북로를 따라서 곧바로 이태원으로 가지 않고 시내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신의원이 사는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를 지나 참사 현장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닥터카의 치과의사인 신의원의 남편도 함께 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는 신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신의원도 입장을 냈죠? 신현영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참사 당시 닥터카를 타고 의료팀과 함께 움직여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명지병원과 같은 고양시에 위치한 119 안전센터 구급차는 명지병원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출발했지만 48분이 소요됐다며 도착 시간이 크게 지연된 것도 아니고 명지병원 의료팀은 추후 수습하는 반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치과의사인 남편이 동행한 것에 대해 신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강외과 전문의인 남편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함께 간 것이라면서 의료팀에 치과의사가 없는 데다 참사 현장에 의료진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 어제 나온 신의원의 라디오 인터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 현장에 가야겠다고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디메팅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우리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기팀은 나중에 호출을 받고 추후 수습하는 반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어 신현영 의원은 오늘 얻은 입장문을 내고 국정조사특위위원을 자진 사퇴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문을 살펴보면 이제 무엇보다도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정쟁의 명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퇴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 의원은 자신이 닥터카에 합류함으로써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으로 들어가야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이런 기존 주장을 반복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으로 인해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또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조특위위원을 사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신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국조특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일단 논란의 책임을 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사실, 죄송합니다. 더욱 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이 닥터카를 콜택시쯤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냐며 참사 현장에서 구조활동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최악의 갑질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국조위원은 물론이고 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종성 의원 등은 신 의원이 닥터카에 탑승한 경위부터 시간별 이동 동선, 치과의사인 남편이 동행한 이유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소영웅적 도취내지는 정치적 의도로 디메트 콜택시를 국회의원 집앞으로 불러 이용한 점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함에도 의사로서의 본능을 운운하며 감성파리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지병원 디메트 차량 호출 경위와 탑승 및 이동 경로를 소상히 밝히고 디메트 차량을 같이 이용하고 긴박한 재난 현장을 카메라를 들고 오가며 SNS 홍보용 사진을 촬영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남편의 동행 여부 그리고 디메트팀 소속에만 한정되어 지급되는 재난안정출입증을 지급받은 경위 등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국가재난시스템을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현영 의원은 명지병원 출신이시긴 하지만 그 병원의 의사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 먼저 전화를 했을까요? 그 닥터카가 전화를 해서 신현영 의원한테 그 새벽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지금 출동하니까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신현영 의원이 병원에다 전화해서 출동할 거면 나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집에까지 오라고 해서 탑승을 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의힘은 신현영 의원을 고발할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의영 원내대표는 신 의원이 탑승을 요구해서 닥터카의 현장 도착이 늦어진 게 있다면 의료법 위반 규정이 있다고 보고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조금이라도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활동에 나선 의원에게 생트집을 잡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신 의원이 국조특위위원 사퇴 입장을 밝혔지만 관련해서 당 지도부 등이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아직까지는 결론이 난 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신 의원이 닥터카를 집 앞에서 탄 것이 아니라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갔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영 국회의원 국조특위위원과 관련돼서 참사 당시에 소식을 접하고 응급의료활동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현장에 의사로서 달려갔던 그런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 참 의사로서 닥터카의 동승하고 출동한 그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측의 저열하기 그지없는 정치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사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감싸기에 급급했던 그런 여당이 과연 저런 말을 할 자격이라도 있는 것인지 나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현장으로 달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디메시라고 하는 응급차량이 가는데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갔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해명과 당시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에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닥터카를 탑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치과의사인 남편도 같이 동승을 했다고 하고요. 이 사실을 놓고서 지금 여야 간의 정치 공방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단체가 신 의원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도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설병원 의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신현영 의원의 입장문을 보더라도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당시에 급박한 참사 현장의 소식을 듣고 본인이 의사로서 특히 본인이 해명에 의하면 응급구조사의 자격증도 있다고 하니까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장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일단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현명하게 생각을 하셨더라면 본인이 먼저 택시나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본인이 같이 일을 했던 명지병원 디메팅과 함께 합류를 해서 했더라면 더욱더 효과적이고 이런 논란도 없었겠죠. 그리고 아까 지도를 보니까 신현영 의원 자택 부근이라는 부분이 저쪽 이태원하고 그렇게 거리가 사실 멀지도 않아서 그때 당시에 토요일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해도 별로 그렇게 시간은 안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보도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응급차가 접근이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개인 차량을 이동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현장에 들어가기 힘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거기가 도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은 차선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본인 판단에서는 아마 응급 이런 의료 관련 차량을 이용해야지만 현장에 접근이 용이하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로서 보니 돕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게 20분 정도 늦어진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합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편해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서 저는 비난하시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고 참여도 하지 않으시고 있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상훈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참사 장사라고 하나 어찌 보면 나중에 저희가 들어볼 겁니다. 저는 이런 망언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시의의 의원에서도 이건 망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당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국민의힘에서 이런 신현영 의원을 비난하는 것은 정말 정치적인 비난에 불과하고 오히려 저는 진정성은 정말 여기에 유족들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국정조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진실 규명을 하는데 참여를 하시면서 이런 비난을 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신현영 의원의 이러한 어찌 보면 진심 어린 마음을 비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코로나19 역학조사 팀장이었어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명지병원의 닥터카를 이용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마포에서 이태원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다시 말해서 택시 불러도 되고 그 다음 남편 있지 않았습니까? 집에 차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운전해가지고 근처까지 충분히 갈 수 있었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10월 30일 새벽 0시였어요. 그때 차 없을 거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그렇게 했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원이기 전에 의사라고 본인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골든타임이잖아요. 이 골든타임이 그다음에 그 디메트라고 하는 게 팀으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팀이 빨리 내가 좀 늦더라도 팀이 먼저 가서 빨리 대응을 하는 것이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누구보다도 의사니까 잘 알았을 텐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하면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행동을 갖다 하면 형사처벌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에서 신현영 의원을 이 법률로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려면 그냥 해서는 안 되고 폭행, 협박, 위혁, 위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법으로 신현영 의원이 처벌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말과는 달리 그 시점 10월 30일 새벽에 있어서 신현영 의원은 의사라기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그것도 특권을 이용하는 그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병원에다가 닥터카 나랑 같이 타고 가자고 그러면 어떤 병원이 그걸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갔다가 했고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사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습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유가족들의 동향입니다.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참사 현장 근처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그 분향소를 찾았는데요. 유가족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30초 만에 발길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을 마친 이후에 인근 녹사평역에 있는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를 찾았는데요. 이게 공식 일정은 아니었고 한 총리 역시 총리실에 알리지 않고 경호 인력만 대동한 채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정에 없던 한 총리 방문에 유족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가지고 와달라면서 사과가 없으면 돌아가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한 총리는 몇 차례 고개만 끄덕인 이후에 잘 알겠다라고 답을 한 후에 이 분향소에 도착한 지 약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한 총리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악수를 요청한 한 시민에게 분향을 좀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유족들은 적어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 있어야 했다면서 또 다른 가에 가까운 보여주기식 조문이라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구 원내대표는 억지로 분향소를 찾아가서 유족 우롱만 한 셈이라며 한 총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에는요.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또 만난다고 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당 측 국조특위위원들은 잠시 오후 2시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당 지도부를 만난 적은 있는데요. 이렇게 여당 소속 국조특위위원들을 만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유가족협의회 측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인 논의안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유가족 말씀을 듣고 위로도 드리고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남을 갖기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걸 두고서 지금 막말 논란이 터져나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간담회 분위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국민의힘 김상훈 비대위원이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내놓은 말입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대해 국가적 비극을 이용한 참사 영업을 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 이러면서 과거 김어준 씨가 세월호 고위 침몰서를 퍼뜨리고 영화로 44억 원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나온 김상훈 의원 목소리부터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입니다. 진상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음모론을 전념시키고 돈을 법니다. 가령 김어준 씨는 세월호 고위 침몰서를 퍼뜨리고 영화로 44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태원 시민대책회의 또한 참여단체 몇 면을 보니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유가족과 정부 사이에 서서 벽을 치고 소통을 차단하면서 정의와 분노를 정폭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김 의원 측도 그렇고요. 문맥을 살펴보면 결국 김 의원이 유가족들을 직접 비판했다기보다는 시민대책회의라는 기구에 참여한 일부 시민단체들을 겨냥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났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고 했는데 정쟁과 참사 영업을 운운하는 여당의 폐륜에 섬뜩함마저 느낀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의 상처를 헤집는 것도 부족해 이제는 아예 12구 이태원 참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상훈 의원은 한술 더 떠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을 두고 참사 영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망언을 내뱉았습니다. 서울 한 복판에서 159명의 귀중한 우리 국민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는데 정쟁과 참사 영업을 운운하는 여당의 폐륜에 섬뜩함마저 느낍니다. 김상훈 비대위원의 저 발언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은 말을 할 때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용어 하나 단어 하나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골라도 저런 단어를 골랐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사과를 하는 것이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참사 현장에서 친구들을 모두 다 잃고 얼마 전에 극단전 선택을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치료도 받았지만 그게 2차 가해, 3차 가해, N차 가해 이러한 댓글들이라든지 기사화되는 내용들을 보고 너무나 죄책감에서 이런 극단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현장에서 부상을 당하셨던 분도 지금 돌아가신 분 못지않게 숫자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똑같은 일이 벌어지리라는 법을 잊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치권에서 정쟁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특히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가고 있어서 하루가 멀다고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연말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대상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되어 왔죠. 그런데 어제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한명숙 전 총리의 특사 가능성이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TV조선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에 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야당 내 대표적 친노, 친문 원로죠. 불법 정치 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강제 집행에도 1억 7,500여만 원만 냈고요. 나머지 7억여 원은 여전히 민합 상태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제적 이유와 더불어서 유죄 판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민합하는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7년 2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출수했던 한 전 총리의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힘과 사랑을 주신 수많은 분들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때 사면 없이 복권만 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한 전 총리를 복권시켰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은 되지 않아서 정치 활동 복귀는 가능해졌지만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당시 박경민 청와대 대변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 통합도 사면의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한 전 총리의 추징금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언론들의 후속 보도를 보면 결국 미납 추징금이 한 총리 사면에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미납 추징금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했지만 부정적인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추징금을 사면한 관례는 지금까지 없다며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니까 특히 여권 내부에서 지금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무죄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는 것, 바로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도 자서전 등을 통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들은 또 민합 추징금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권에선 특사 대상으로 전병원 전 청와대 전무수석과 신계륜, 신학용 전 의원 등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현 야권 인사들은 대부분 사면 복권돼서 남아있는 인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야권 정치인은 7에서 8명 정도가 검토 명단에 올라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번 특사에서 가장 확정적으로 유력한 사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실 관계자가 마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역시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19일이었던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일이었는데, 이진복 대통령실 전무수석이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서 이 전 대통령에게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선물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해왔던 건 하나의 관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례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때가 때이기 때문에, 결국 연말 특사라든지, 현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실에서 생일 축하라는 관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면 논의와의 연관성에 선을 긋는 모습이지만, 앞서서 이 광복절 특별사면에 제외됐던 이 전 대통령이 신년 특사 대상자로 거론이 되면서 각종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석은 이 자리에서 생일 축하와 함께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한다며 회복을 기원했고요. 이 전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면서 조언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특별사면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7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회의에서 특별사면안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날 열립니다. 이제 통상 격주로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가 번갈아 가면서 주재를 하곤 하는데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오늘은 한덕수 총리가 주재를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인 27일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겁니다. 네, 국무회의 당일 그러니까 오는 27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명단을 발표하고 다음 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이에 앞서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하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전 정부의 일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청산 작업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경제통계 왜곡 혹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지금 신구 정권 간의 갈등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불가진 국가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의 칼끝이 전임 청와대 인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 등 전 정부 고위 관계자들까지 감사원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항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소득조도 성장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서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른바 통계청장을 교체하면서 이른바 코드 인사를 했다. 이런 논란은 지난 2018년이었죠. 정치권에서 가장 큰 핵심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5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온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소득조도 성장론, 이른바 소주성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컸던 겁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에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조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소주성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경제수석은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다시 자료 분석을 해라 의뢰를 했고 강연구위원은 통계청 조사 결과가 틀렸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홍장표 수석은 이 자료를 이용해서 소주성을 다시 한번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통계청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후 약 3개월 만에 문제의 통계를 내놨던 황수경 통계청장은 전격 사임을 했습니다. 후임자로는 소주성에 유리한 결과를 내놨던 강신욱 선임연구위원이 임명이 됐죠. 강 청장은 통계청의 조사 방식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황수경 전 청장은 이임식에서도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자신이 내놓은 통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이 돼서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통계청의 가장 제1의 임무는 현재의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한 통계를 내는 겁니다. 사실 잘 나오면 좋겠지만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의를 기울였다.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임사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우리 강신욱 통계청장께서 경제장관회의에 참석을 하셨죠. 거기서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장관님들의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라는 의미에서 그런 추상적인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두 번째 사안은 바로 고용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 통계를 보면 비정규직이 전년도보다 86만 회병이 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 방식이 바뀌면서 정규직 일부가 비정규직에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조사 방식 변경으로만 비정규직 수십만 명이 늘 수는 없다면서 청와대 개입에 따른 통계 왜곡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최고위층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말하는 대로 물길대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황수경 전 청장이 강신욱 청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하성, 장하성 전 실장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의혹이 커지니까 여권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려면 결국 청와대의 윗선 조사가 불가피하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조사 중인 문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을 국기문란, 중대범죄 등으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감사원뿐 아니라 국가기관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국기를 허무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김석기 사무총장은 오늘 회의에서 국가통계 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가를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의견도 나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국가통계 조작 의혹까지 가희 문재인 정부는 조작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통계 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반면에 최재성, 윤건영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야권 인사들은 이 감사원의 통계 조작 의혹 감사에 대해서 막 찔러본다, 정치보복 시즌2다,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최재성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통계 및 조사 방식의 변화를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가계동향 조사 같은 경우도 모집단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개를 다 해봤어요. 과거 방식으로도 해봤고 또 한 십 년 동안 쭉 전 정권부터 이제 변화를 줬던 방식도 해봤고 그럼 뭐가 조작이라는. 이 정부 감사원은요 정말 막 찔러보는 감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견사원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이 의혹 및 정황 뭐 이런 것을 제기라면 이제 이게 이제 검찰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작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감사원이 전 정부의 각종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이를 둘러싸고 지금 이전 정부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서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왔고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건 또 다른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통계라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어느 정권에서나 그 자신들의 어떤 보면 보고 싶은 면을 좀 강조해서 보는 면에 있어요. 그런데 조작이라는 야구 외국이라든지 조작이라는 것은 조금 저는 과한 선택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숫자 자체를 조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집단에 의해서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 좀 강조해서 볼 것이냐는 어떤 정권의 어떤 뭐 지속하고 싶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이명박 정권 때도 녹색 성장과 관련해가지고 관련 통계 자료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부분 다 박근혜 정부 들어가서 다 어찌 보면 다 변동이 됐었어요. 그리고 사문화돼 버리고.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홍장표 그다음에 경제수석과 강신욱 뭐 선임연구위원 이 사이에 있어서 그 예를 들어서 통계를 다시 한번 바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삭제를 하고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삭제하지 않고 준 부분. 예를 들어서 그 정보 유통상에 있어서 어떤 불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조사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만은 어떤 이 통계 조사를 가지고 그 자체가 어떤 숫자가 잘못됐다. 조작이 됐다. 저는 이 부분은 좀 과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감사원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과 통계 이런 것들은 다 검찰청에 검사를 받고 나가야죠.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사법 처리가 돼버리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정권이 또 바뀌게 된다면. 그러니까 정권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불법성이 있으면 당연히 찾아야 되지만. 과거에 이런 통계 자료라든지 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근거 자료가 불법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 조금 잘못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말씀해 주시죠. 일단 통계법이 있어요. 그 통계법에서 통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이다. 이렇게 통계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통계가 옛날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요즘은 이른바 빅데이터 같은 많이 쓰이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계법에서는 명백하게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한 과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견이 되면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강 전 청장은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강 전 청장의 전공이 계량 경제학이 아니었거든요. 여태까지 통계청장 대개 학자들이 임명된 경우에는 계량 경제학이었고 아니면 관료 출심도 됐고. 그런데 강 전 청장의 전공은 뭐였냐면 정치 경제학이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도 막스 관련된 그런 경제학이었고. 그런데 강 전 청장이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통계청의 결과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전과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인 게 아니었단 말이죠. 소득주도 성장해서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임금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전체적인 임금을 보면 내려간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핵심은 이런 통계와 관련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일 텐데.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아마 밝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행사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수사 의뢰가 될 겁니다. 감사원의 이런 전 정부 위주의 감사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계속 왜 전 정부의 비리만 들추느냐. 현 정부도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해왔었는데요. 마침 감사원이 대통령 부인 김건 여서와 관련된 의혹을 지금 감사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김건 여서와 관련된 업체가 대통령 관절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낸 이 부분을 두고서 특혜 의혹이 일었었는데. 감사원이 이 의혹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혹시 불법 혹은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2억여 원 규모의 관절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낸 업체, 과거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 전시공사에도 참여했던 인테리어 업체로 대표 김모 씨가 입찰 보름 전 김 여사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참여연대 국민감사 청구 두 달여 만에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 실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 정부를 향한 감사 결정을 대외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의 의견이 묵살됐는지 그거 하나라, 국유재산인 국방부 청사를 사용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련법 위반은 없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 이 시공 능력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가 대통령 직무실과 관저 공사를 맡게 된 배경, 여기에 수의 계약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독립적 헌법기관 결정에 대한 논평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이전은 투명하게 진행이 됐고, 성실히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해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시회를 후원했던 여러 업체 중에 하나가 관저 리모델링 공사 맡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이 하는 모든 걸 물고들여지고, 100이면 100이고, 1000이면 다 의혹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추진 과정이 법규를 준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는 감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친인척 채용이라든지, 코만화 콘텐츠 직원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저 리모델링 공사의 리모델링의 자격이 저는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업체가 굳이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도 충분히 조사했습니다. 사실 엄청 이건 문제 될 겁니다.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이후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대장동 수사 소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정진상, 정은 민주당, 정무조정 시장의 공소장에 과거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적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과거 이 대표의 형수 욕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댓글 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어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시기는 성남시장 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 2014년 4월쯤으로 전해집니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한 발언이 담긴 이 녹음 파일이 유포되면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자 남욱에게 돈을 주고 댓글 부대라도 만들어서 성남시민들이 주로 접속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욕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 형수 욕설 사건.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괴롭혔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죠. 맞습니다. 때문에 당시 이 대표는 수차례 사과와 해명을 했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의 해명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욕했습니다.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욕하지 말고 끝까지 참았어야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어머니를 폭행해가지고 병원까지 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또한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의 지시 이후 남욱 변호사가 2014년 6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무렵까지 이재명의 심경이 이해된다.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수시로 게시를 했고, 자신이 운영한 회사 직원들에게도 이재명이 재선되면 대장동 사업에 도움이 될 테니 인터넷 댓글을 달아서 재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취지로 독려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에게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형수 욕설 사건과 관련한 여론전에도 나섰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며 이른바 여론조작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선거법에서 이렇게 여론조작을 하는 거 상당히 중대한 범죄고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이른바 여론조작, 가짜 댓글 이런 걸로 인해서 사법 처리가 된 그런 일도 있죠. 그렇다면 결국 관건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실을 과연 알고 있었는지, 또 그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바로 그걸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검찰이 정 전 실장이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총 81차례나 언급을 하면서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유착 비리를 이 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언론 등을 통해서 정 전 실장을 측근 또는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이 사건 배경 사실 부분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결제를 해야 할 보고서와 문건을 모두 정진상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러면서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또 못 봤기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의 공모관계를 따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목소리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여기서 이분은...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유동규가 정진상이라고 많이 의논해서 이러시는 게 많죠. 시장이 그냥 완전히 다 전권을 주다시피 한 거죠. 정진상은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일이. 이재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진상의 결제가 없으면 이재명이 그 사람이 못 받지. 또 검찰은 지난달 정 전 실장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던 내용도 이번에는 자세히 적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 7월 무렵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 이 대표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 전 실장에게 제안한 내용이 있고 또 지난해 2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여 원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었던 정 전 실장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또 면밀히 기록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정해진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 어떤 반론을 내놓을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정 진상 실장이라든지 또 다른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의 어떤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검소장 내용도 당연히 부인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의 술렁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최근에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두고서 또 흉흉한 소문까지 돈다 이런 기사까지 또 나왔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근 비명계 의원들끼리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 김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이유를 놓고 각종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익명을 원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어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사건 직후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병원을 간 것이 특이점이라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적지 않은 의원들이 얘기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요. 만약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이 대표가 연루된 게 사실이라면 이 대표로선 이번 사건이 마치 두기 무너진 듯한 느낌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친명계에서는 검찰의 편파 수사 그리고 정치 보복을 주장하면서 이 대표를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지금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비명계의 서른 의원과 또 비주류로 분류가 되는 오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 등이 잇따라 사실상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사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앞서서 여러 차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그런 발언을 이어온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이 대표를 향한 발언의 수위를 조금 더 높이고 나섰는데요. 세 사람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당대표를 내놓고 그리고 나는 내 혼자의 상황을 해도 당당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역시 이재명 답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조건에서는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하기 나름이죠. 이재명 대표의 건도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대표를 하면 안 되죠. 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냉철하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것이 제일 당내의 불협화음이나 파열음을 최소화시키면서 정리해 나가서 당이 잘 대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몇 차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 당시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진심으로 저는 유족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전 장관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이라든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 대표가 뭔가 솔직한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요구를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에 이재명 대표가 이 팬카페 등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젯밤 11시 50분 이재명 대표는 본인 공식 SNS에 길고 깊은 겨울이 옵니다라면서 추울수록 몸을 서로 기대한다.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이겨냅시다 라고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인 오전 0시 20분경 팬카페인 재명인의 마을에도 이장입니다. 길고 깊은 겨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이장은 팬카페에서 이재명 대표를 부리는 애칭입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제비가 왔다고 봄이 아니라 봄이라서 제비가 온 것이다. 길고 깊은 겨울이 시작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 제비가 왔다고 봄이 아니라 봄이라서 제비가 온 것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어목한 시기가 왔죠. 이미 왔죠. 이미 왔고 본인의 측근 두 명이 구속이 되고 본인에 대한 어떤 검찰의 칼끝이 본인을 겨누고 있는 상황. 모르고 있는 바는 아니고 예상하고 있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권한을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보고요. 어찌 보면 저는 끝이 있을 것이다. 본인의 무고함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또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조금 지금 어찌 보면 예산 정국, 국조의 정국, 이런 것과 합쳐져서 본인에 대한 수사에 겹쳐지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각 지역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현장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왜 또 개인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이재명도 있지만 개인 이재명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본인이 어떤 지금 당원들로서 같이 한번 뭉쳐서 본인으로 인해서 당이 분열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저는 의미라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본인의 무고함을 끝까지 밝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짐을 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은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고요. 민주당 사람들 사자성어 좋아하던데 제가 봤을 때 생각나는 게 겨울이니까 설상, 가상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좌진상, 우용 다 구속됐잖아요. 그다음에 남욱과 유동규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김만배 씨까지 극단적인 시도를 했잖아요. 이 극단적 시도를 한 것이 이재명 대표한테 좋은 시그널일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계속 봤다시피 그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들이 자꾸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힘을 보태달라. 같이 뭉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뭉쳐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마불사라는 말이 생각이 났거든요.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 이거 공략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20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마불사, 대마불사 하다가 IMF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졌다고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전략은 옛날에 신립 장군이 썼던 배수진 아닌가 싶고 이러다가 야당이 망가지고 파괴된 것이 아닌가 제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글에서 느껴지는 것. 결국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시도도 뭔가 이재명 대표는 심란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됐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사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지난주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김만배 씨는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김 씨의 아내가 폐기능 상실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 입원의 필요성을 내비쳤던 만큼 김 씨의 입원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각에서는 김 씨 수사와 재판 일정도 미뤄지고 있어서 대장동 사건 실체 규명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선 비지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김 씨의 조력자로 알려진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 씨와 또 헬멧남 최 씨가 숨겨 복원하던 은닉 자금 중 일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의 지시로 대장동 개발 배당금을 소외권 수표로 나눠 인출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통해서 불상의 장소에 보관을 하거나 허위 해계 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검찰이 이 중 상당 구분을 압수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다만 검찰은 당장 기소적 추징보전을 청구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징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는 그런 절차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이 씨와 최 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기간을 늘려 이들을 조사하면서 김 씨의 은닉 자금 흐름을 쫓는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 수사에 집중하는 건 김 씨가 얻은 배당 수익의 흐름 파악이 대장동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요. 남은 의혹을 확인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김 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 관련 수사지만 대장동 사업 관련 이익이 이 대표에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향후 수사의 관건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의혹을 부인했던 이 대표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근데 그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시장님은? 우리는 몰랐죠 당연히. 모르셨어요? 알면 못하게 했을 거라니까요.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1,110만 원입니다.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다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반환해 논란이 됐었던 풍산계 고미와 송강희 관련 소식입니다. 고미와 송강희는 새로운 보금자리인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오기 전에 경북대 수의과 대학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관이 풍산계들의 입원비와 치료비로 1,110만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풍산계 두 마리의 한 달 병원비가 천만 원이 넘었다. 이 정도면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부터 뭔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병원 측에 따르면 고미와 송강희는 모두 6살인데 일부 중위염과 방광염, 결석이 발견됐지만 치료를 하면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정도로 전해집니다. 고미와 송강희를 보호하고 있는 광주 우치동물원 측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송강희의 외위염은 곧 완치가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고미의 신장 결석이 약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협력병원을 좀 지정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나온 건 치료비보다는 입원비 때문이다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하루 입원비로 풍산계 한 마리당 2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반원된 후 지난 11월 8일 입원했던 풍산계들은 한 달 뒤인 12월 9일에 퇴원해서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보내졌는데 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반환으로 풍산계들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해서 입원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것이 병원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병원비의 상세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나 보죠? 조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의 상세 내역 공개를 요청했지만 대통령 기록관 측이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록관 측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상세 내역을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풍산계 이슈가 장기화하지 않기를 바라는 윗분들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선닷컴이 해당 답변이 사실이냐고 재차 물으니 기록관 측 관계자가 발언을 취소하며 향후 답변을 주겠다고 한 뒤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풍산계 병원비가 알려지면서 여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대통령 기록관을 통해 받은 병원비 자료를 본인 SNS에 공개하면서 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될 정도로 아팠다면 병원에 데려가는 게 상식일 텐데 그것도 모르고 반납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키우던 개를 파양한 것도 모자라 반려견 모델로 달력 장사하는 것도 의아스럽다. 누구 이론대로라면 애견인이 아닌 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최근 반려견과의 일상을 주제로 달력을 낸 문 전 대통령 측을 겨냥했습니다. 박 의원이 얘기한 누구 이론대로라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진돗개 한 쌍을 청와대에 두고 나오자 조국 전 반모부 장관이 입양시 사진만 찍었지 실제 애견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라고 비판했던 걸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대출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달력을 지적한 부분 눈길을 끄는데요. 최근에 여러 논란이 있긴 했지만 당초 목표액의 78배나 많은 금액으로 모금이 마감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반려견이 함께한 달력 제작 프로젝트가 지난 18일에 마감이 됐는데요. 11일간 최종 모금액 1억 5천여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당초 목표액이 2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비해서 78배가 많았고 또 참가자도 6천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력 프로젝트는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설립한 이 회사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회사 측은 모금을 마감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분께서 참여를 해주셨다. 분해 넘치는 성원 감사드린다. 이렇게 소감을 남겼습니다. 당초에 수익금 일부를 기부한다 이런 문구를 넣었다가 나중에 삭제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는데요. 그럼 기부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 측은 펀딩 플랫폼이 다른 곳에 후원금을 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금하는 프로젝트는 개설할 수 없다는 심사 기준을 제기해서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목적대로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겠다는 입장은 고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모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키우던 개를 파양하는 것도 모자라서 반려견 모델로 달력 장사한다 이렇게 비판의 몫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다가 돌려보낸 두 개의 치료비가 1,100만 원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본인이 키우던 개를 내보내고 대신에 유기견을 위해서 수익금을 기부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그 풍산개 내보내기 전에 그 펀딩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풍산개를 키우고 병원비도 내고 그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이 수익 사업은 당초에 어떤 유기견들을 위한 어떤 기부 목적으로 됐었는데 펀딩 자체가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소정 금액 외에, 목표 금액 외에는 전부 다 기부를 한다는 뜻이고요. 어떤 유기견을 위해서 한다는 어떤 순수한 취지이고 지금 돌려보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주장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김대기 비서실장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비용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한 것이냐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계속 데리고 키우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불법적인 요소를 어떻게 해소를 해달라 정부에 요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 정부에서 차후라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 차후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법적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루 음주운전. 가수 태진아 씨의 아들로 잘 알려진 이루 씨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루 씨는요. 2005년에 가수로 데뷔해서 히트곡 까만 안경으로 큰 사랑을 받았었죠. 최근에는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등에 출연을 하면서 배우로도 활동이 활동 중인데요. 어젯밤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이 되면서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루 씨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어젯밤 오후, 어젯밤 밤이죠. 11시 25분쯤 서울 강병북로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그런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사고 직후 이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루 씨를 불구속 입건을 했고 음주 측정 후에 이루 씨를 일단 귀가 조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바람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라 이루 씨가 탄 차량이 전도,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힐 정도로 큰 사고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했고 음주 여부를 알아찔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의 피해는 없었고요. 운전자인 이루 씨와 함께 타고 있던 일행 역시 비교적 경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가 난 곳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다니는 도로라서 자칫하면 인명 피해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루 씨,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일단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 드린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이루 씨와 동승했던 남성을 조사해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방조는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지 않을 경우에 해당을 하는데요. 지난 9월 음주운전 혐의로 이달 15일 검찰에 송치된 배우 곽도원 씨 경우에도 동승자인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루 씨가 내년에 아마 또 공중파의 어떤 드라마에 출연할 예정이었나 봅니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드라마 제작진 측도 아주 비상이 걸렸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루 씨가 내년 상반기에 방송이 되는 공중파 1일 드라마에서 재벌 후계자 역으로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사과문을 통해 활동 중단을 알린 만큼 드라마에서도 하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루 씨는 현재 준비 중인 이 드라마 제작사 및 방송사 관계자들에게도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새 작품을 앞둔 배우로서 너무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파 속 공중고립. 이거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봅니다. 네, 요즘 날이 참 추운데요. 특히 어제 강원도 지역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을 넘나드는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창의 한 리조트에 스키를 타러 온 50여 명이 공중에서 고립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리조트 스키장의 리프트가 멈췄습니다. 당시 어린이를 포함해 54명의 이용객들이 리프트에 타고 있었는데요. 10미터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구조에 나섰고 3시간 30분가량이 지난 다음에야 54명 이용객 구조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어땠는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리프트에 타고 있던 이용객들로서는 정말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탑승객 3명이 저체연종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평창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사고 현장 주변에 다소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실제 체감 온도가 영하 18도 안팎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구조에 3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랬을까요? 구조가 늦어진 이유는 한파와 리프트 간 거리 그리고 경사도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리프트 시설은 총 630m로 이용객들이 만 3개에 이르는 리프트에 분산이 된 상태였는데요.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인력 64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했지만 동시에 구조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각이 오후 4시죠. 그렇다면 한창 이용객이 많은 시간인데 리프트가 왜 갑자기 멈췄는지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그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이 리조트 관계자를 상대로 리프트가 멈춘 이유 그리고 결함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리프트 복구에 나선 리조트 측은 피해 고객들에게 사과한다면서 사고 수습을 마친 뒤 고객들과 보상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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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